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제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요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의 예능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사상의 모든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워라임프 스페셜 레전드 선수체감 리뷰 컨텐츠 시작합니다 네네 자 지금 알아볼 선수는요 TKI 시즌 설기현 1카 되겠습니다 시세가 40만원밖에 안하네요 네 91의 오버롤 대한민국 출신 급여 18 187cm 82kg 마름체형의 왼발 5 오른발 5의 양발잡이 선수입니다 EID 침투하고 초대 네 그래서 양발잡이라는게 확실하게 하나의 특성으로 자리 잡았다 봐야죠 요새는 양발 차는 분들이 많으니까 스피드 86 슛 90 패스 88 드리블 91 수비 50 피지컬 79 되겠습니다 계기 3성 명성 유명선수 고유특성은 테크니컬 드리블러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뛸 수 있는 포지션은 LWRW 양쪽 왼쪽 오른쪽의 윙어 공격수를 볼 수 있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양발이라서 자 유튜브 명장TV 구독과 알람설정 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히든스탭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스탭 속가가 85 89 윙어로서는 솔직히 빠른 편은 빠르다고 볼 수 없어요 그냥 빠른 편이다 볼 수 있죠 빠른 편과 와 얘 빨라 라는 확정된 그런 말과는 다르죠 좀 아쉬운 속가가 있고 근데 이제 빠른 편이고 골결정력 92 슈파워 94 중거리 슈 87 위치정장 95 관리 슈 81 짧은 패스 90 시야 85 크로스 96 긴 패스 86 드리블 96 볼코트롤 93 윈점성 80 반응속도 95 헤더 85 몸싸움 83 스테미나 85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봤을 때 스피드는 그냥 빠른 편이고 슈팅 능력이 매우 좋으며 크로스와 연계 플레이 패싱에도 능하고 드리블 능력도 괜찮은 하지만 이제 드리블 능력이 이제 저돌적인 드리블 능력이지 이제 확확 제끼는 유연성 바탕의 드리블은 아니라는 거 저돌적인 드리블 능력도 있으면서 네 코론 선수입니다 네 공격 능력은 다방면으로 이제 두루두루 갖추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가격이 싼 부분에 이제 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가격 대비 좋다 근데 급여는 많이 좀 잡아먹네요 자 인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선수는요 슈팅이 상당히 좋고 크로스도 좋기 때문에 측면 위치에서 크로스 올리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측면 위치해서 측면에서 돌파 보다는 전방 대기 한 다음에 적극적 차단 측면 대기 말고 안쪽으로 좀 침투를 하면서 슈팅을 노리거나 하면서 크로스를 놀렸으면 좋겠어요 슈팅이 돌파 이렇게 자 이게 추천 개인조술이구요 인게임에 들어가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구독 안하면 절대 안합니다 네 말로만 했을지 안했을지 아 오케이 스톱 오케이 자 말했죠 구독과 알람설정 하라고 그게 치참 조건이에요 자 인게임에 들어가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설기현 선수 체감이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설기현 선수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기억하기에 이탈리아 전때 골든골의 주인공이었고 또 옛날에 레딩FC라고 EPL 프리미어 리거이기도 했습니다 레딩FC에 소속되어서 구독해져있다구요 글 한번만 적어보시겠어요 글 아무 영상 들어가서 아예 구독해져있으면 구독 한번 취소 한번 눌러보세요 한번 자 경기 시작합니다 아 왜 또 나가 아 분명 나간다 이거 취소하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아 누군가 했더니 한지훈 한지훈 어 내가 아는 자 나가볼게요 잠깐만요 구독 취소 눌렀나요 혹시 취소했다가 다시 한번 누르는 걸 한번 보게 어 취소는 안 눌렀네 뭐야 이거 변화가 없는데 내가 오늘 듣고 있는 거예요 친추 받아주세요 네 자 빠르게 초대 안하면은 스킵합니다 지금 바쁘기 때문에 오케이 일단 구독과 알람설정 꼭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본인과 플레이 내일 오후 명량TV 유튜브에 업로드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게임에 들어가서 설기현 선수의 인게임 체감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체감을 갖고 있을지 자 갑니다 자 띵띵뚜든 띵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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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독일 라일란드 팔치주 카이저 슬라우테르베 자 경기 시작합니다 40만원의 기적이 있을까요 과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설기현 선수는 이 부분은 붉은 악마의 홈 도장인데요 장지연 해설위원과 일단 설기현 선수는 싼 맛에 쓸 수 있는 좋은 선수인데 급여가 좀 많이 먹는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딩 좋아요 자 설기현 첫번째 터치 가져갑니다 설기현 네 네 좋아요 네 설기현 양발잡이죠 아 좋아요 아 네 드리블 좋아요 왼발 슈팅 와 지금 한 두세명 제끼고 왼발 슈팅까지 양발로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네 양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딱 봐야죠 네 아 야 아이 질라탄 뺏겨버리네 에헤이 아 까비 이거 잡은건데 아 까비 이거 잡은건데 나이스컷 디마리아 네 좋아요 크로스 설기현 아 이거 업사이드인데 어 네 업사이드 어 이런만 업사이드 아닌데 아 나 이거 피파올라인4 진짜 로메오 끝까지 봐야지 네에 좋아요 자 이용표 네에 설기현 앞쪽에 간소수 있습니다 자 아 몸싸움이 그렇게 좋진 않다라는게 느껴지네요 느껴지네요 설기현 선수 아 뭐해 아 설기현 뒤로 뺏겨야지 뺏어야지 설기현 들어가는데요 아 너무 기다렸다 이거 나이스 컷 차분하게 네 설기현 들어가요 아 좋은 패스 자 찔러줍니다 설기현은 패스 때릴 수 있지만 설기현에 한번 때려볼게요 오른발 슈팅 아 이게 안 들어가나요 어떻게 아 헤딩 다시 한번 헤딩 네 때릴 수 있죠 설기현 아아야 오른발 슈팅 아 여기 골프가 나왔는데요 설기현 왼발 슈팅 아 네 지금 각도 자체가 이게 골키퍼가 좀 막기 쉬운 각도라고 해야 될까요 좀 웬만하면 막는 각도 애매한 각도 있잖아요 고런 각도로 가서 설기현 선수가 좀 빛을 바라지 못했는데 자 설기현 오른발 슈팅 오우 이것도 그래 이것도 거의 안 들어가 정 대각선 대각선 뭐 이런 느낌으로 가져야 되는데 설기현 오른발 슈팅 아 까비 상대방 골키퍼가 능력치가 좀 높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혹은 설기현 선수가 좀 감차가 안 좋거나 네 슈팅이 뻥스테지일 수도 있겠고요 위험표 네 다시 한번 위험표 설기현 차분하게 또 뒤로 자 설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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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슈팅 아 지금은 수비 맞고 굴절이 됐습니다 설기현 하면 또 이제 커버가 괜찮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설기현 설기현이죠 아 네 설기현 오른발 슈팅 아 2번 핸드로 가네요 설기현의 골 아 네 요런 느낌이네요 한 10번 차면 두세번만에 아니 두세번은 넣는 느낌 그런 정도의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뭐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윙어치고는 그냥 가성비라고 볼 수 있겠죠 왜 40만원인지 좀 일깨워주는 느낌 어 지금 그리고 스테미나가 그렇게 좀 많이 부족이 보이네요 잡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헤딩 야 크로스 나쁘잖아 역시 설기현은 크로스야 양발에다가 크로스 좋은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드리블 치기에도 그렇게 좁은 체감은 아니에요 약간 롱스톤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하지만 이 슈팅이나 크로싱 발 기술이 괜찮다라는 거 그런거는 좀 칭찬할만하죠 설기현 네 아 좋아요 접었어요 그렇죠 네 요런 패싱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설기현 오른발 스팅 다시한번 설기현 바꾸고 오우 이건 PK죠 지금 예 설기현 선수를 자꾸 그냥 뒤로 넘어 트려오는 것 같은데 설기현 슈팅 아 네 들어갑니다 설기현 선수 이렇게 골을 하나 더 기록함으로써 3대 0을 만들어내네요 설기현의 두 골과 월콧에게 준 크로스 설기현이 만들어냈습니다 아 어디좋아 아 이건 아니지 나이스컷 아 나이스컷 좋아요 네 터치아웃 스토리 자 올려줍니다만 네 나이스컷 좋아요 아 자 그렇지 나이스 패스 좋아요 자 설기현 뛰어갑니다 이건 살려야돼요 설기현 아이고 요거를 아 너무 쳤다 이거 아 드립을 너무 쳤어요 자 양팀의 전력은 거의 비슷비스터라고 봤었는데 한쪽으로 좀 쏠리려 오른쪽 측면입니다 네 푸르투아 잘 잡아내고 설기현 쪽으로 던져준데 설기현 한쪽으로 와서 네 잡쪽으로 내주고 크랙형이니까 이렇게 돌파 가능하거든요 설기현 설바우드 설바우드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깔끔하네 역시 설기현은 크랙형이에요 크랙형 전체적으로 윙어용으로 크로스만 올리고 이런 애가 아니라 최근에 현대축구에 걸맞게 어 술시는 약간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제 손흥민 같은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안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본인이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네 컷 나이스 컷 좋아요 자 가야죠 좋아요 네 설기현 아 좋아요 아 제꼈는데요 까비 아 제 실수 나이스 컷 좋아요 아 접었어야 되는데 까비 자 드로잉 설기현 네 설기현 네 아 또 접어야되는데 네 태클을 또 이렇게 드로잉 설견에 크로스 봅시다 올라갑니다만 아 까비 네 접었어요 설기현 네 올라갑니다 크로스 헤딩 야 깊숙하게 크로스를 또 배달시켜주네 크로스 괜찮아 요정도면 괜찮아요 크로스 아이고 까비 근데 나 이 아이디 본거 같은데 키카카가드 그라닉 사카 압터치가 좋지 않았는데요 공 뺏깁니다 네 투박하네요 투박하네요 자 코너킥 일단 지금까지 를 정리해봤을때 드리블 보통정도 체감 이걸가지고 드리블 칠려고 할 생각 하면 안돼요 좀 힘듭니다 민첩함이나 이런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드리블은 보통이구요 그리고 이제 슈팅은 보통 이상 괜찮다 정도 크로스 좋구요 몸싸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보통 패스나 크로스 요런거는 좀 상급에 해당합니다 나이스 좋아요 설기현 네 설기현 갑니다 설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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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버텨주나요 아 이 몸싸움이 또 안좋다는게 여기서 보여집니다 아 까비 네 에이스 아 이런 네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끝이 납니다 설기현 선수 정리해보자면 뭐 스나이퍼 설기현 이라는 별명이 있지만 제가 봤을때는 40만원으로 요정도면 나쁘지 않은거 같아요 왜냐면 충분히 이 골도 넣어줄수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또 어시스트를 할수있는 그 도움을주는 입장으로서 조륙자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좋거든요 40만원밖에 안합니다 근데 급여를 많이 먹는다는거는 좀 어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되요 유튜브에 명장TV 구독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방송 명장TV 채널고정